원래 제가 집이 강동역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가원초까지 사실은 여기서 2, 30분이면 가는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 저는 대면 강의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기대를 좀 했어요. 그런데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세요? 그런데 지척에 있는데도 이 코로나가 우리가 만나는 걸 방해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부득이 줌으로 실은 저는 대면 강의를 기대를 많이 했는데 대신에 제가 생품들 좀 이따 제가 쓴 책들 소개를 드리겠지만 거기 학교에 나재선님 통해서 상품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채팅창에다 답을 열심히 쓰시고 참여를 많이 해주세요. 오늘 워낙 50분 1시간인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들도 요즘 줌이나 구글 밑으로 수업하시죠? 여기 제가 오늘 수업할 페이지를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카페죠? 카페에다가 그냥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현직에 있을 때도 다른 거 이렇게 해서 여기 대기실에 7분이 계시다고 해서 모두 수락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채팅창에 제가 여기다가 붙여넣어 드릴게요. 여기에 가시면 지금 이 화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실은 이거는 카페인데 카페에다가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미지로 저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파워포인트로 갔다가 웹으로 갔다가 뭐 이러면 이 줌이 이렇게 그때마다 들어가서 뭐 또 새로 조작을 하고 그래야 된다네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웹에서 수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책은 오늘 원고는 사실은 둘이 썼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일부 썼고 일부분은 정명옥 교사, 초등교사인데 여기 강동 지역에 근무를 주로 했어요. 지금 현재는 강솔초 근무하고요. 저와 어떤 관계냐? 저의 룸메예요. 룸메. 여기 집사람이, 선생님들 요즘 어울림 프로그램 아시죠? 어울림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는데 그때부터 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지필진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등이지만 지금 여기 내용들이 집사람과 늘 눈매니까 이런저런 사연들이 초등학생과 연관된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도 제가 일부 많이 빌려왔고 그래서 종동 지필진이라고 했습니다. 지필 도서는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나중에 선생님들 채팅창에다 답 주시고 이러는 거로 봐서 참여도로 봐서 제가 이 책 다섯 권을 생활지원 부장님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골라서 한 권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뵙으면 그때 바로 드리는데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네요. 오늘은 철저하게 선생님들이 사전 질문에 사전 설문부터 볼게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답해 주셨어요. 오늘 연수 희망 주제는 수업 중 낯선 행동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과반수, 절반 넘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수업 중 낯선 행동 산만하고 끼어들고 이런 부적응 행동의 예방이 필요하겠다. 절반 넘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법 그리고 세 분 선생님께서는 학부모 상담법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실제로 전국적인 형상인데요.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1, 2위가 아이들의 낯선 행동과 학부모 민원이에요. 1위, 2위입니다. 여기 지금 가원초 선생님들도 이렇게 두 가지를 사실은 큰 틀에서 학교폭력도 수업 중 낯선 행동에 좀 발전된 형태 이것이 진화된 형태가 학교폭력이라고 보면 이 두 가지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후반부에 학부모 민원 상담법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또 가원초 이렇게 제가 위치를 살펴보니까 학부모님들의 아이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열의가 상당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열의가 많으면 민원이 또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 살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전 질문. 고학년으로 갈수록 수업 중 끼어드는 학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지도방안. 이게 지금 전국, 제가 스타 강사로 뛴 것이 바로 이 아이들의 낯선 행동이에요. 오늘 그 팁을 핵심만, 선생님들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핵심만 잘 알려드릴게요. 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변천사. 왜 이 질문을 주셨을까? 제가 할 말이 많은 부분이죠. 세 번째,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관계적 폭력에 대한 예방 및 교사의 격절한 대처법을 알고 싶다. 그런데 학교 안에서는 어떻게 예방을 하겠는데 학교 밖에서, 동네에서, 학원에서, 이런 데에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끝으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에 교사들이 어떻게 학생과 학부모를 대응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분. 네 분께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드러내서 문제를 공유한다는 것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 첫 번째, 고학년으로 갈수록 수업 좀 끼어드는 학생이 많은 것 같다. 이 도표를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교직 35년 동안 연구해서 만든 도표예요. 여기 보시면 이쪽은 낯선 행동에 대한민국 학생들이 6가지 낯선 행동을 한다. 여기 보시면 이런 낯선 행동들을 합니다. 어떻게 공감되시나요? 네 첫 글자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끼 떴다 방잠땡 이렇습니다. 같이 시작! 끼 떴다 방잠땡 기억하시기 쉬우시라고 6가지가 아마도 대표적인 우리나라 학생들의 낯선 행동입니다. 그런데 낯선 행동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드라이커스 심리학자 드라이커스는 이걸 문제 행동으로 봤지만 제가 조직에 있으면서 이런 애들 행동을 연구하다 보니까 애들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문제 행동으로 보는 건 지나친 교사 일방적인 시각 아니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낯선 행동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했고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런데 낯선 행동에 대해서 연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드라이커스라는 사람인데요. 무려 1930년대에 이 낯선 행동의 목적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1930년대는 언제입니까? 벌써 90년 전이에요. 이 사람들은 민주적인 의식이 발달해 있어서 체벌이라는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놓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체벌을 안 하려니까 뭔가 대체될 수 있는 훈육수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도대체 왜 이런 낯선 행동을 하는지 그때부터 연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 연구가 필요 없었어요. 불과 첫 번째 퀴즈. 201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퀴즈예요. 우리가 왜 낯선 행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 없었냐. 2010년까지만 해도 벌써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허용되었어요. 초성 퀴즈로 드릴까요? 오케이. 6학년 2반 탐윤 선생님이 맞추셨습니다. 바로 체벌이 있었기 때문이죠. 체벌이라는 건 워낙 강력한 훈육수단이기 때문에 낯선 행동을 이해할 필요가 없죠. 나와 이 새끼야 이거 좀 되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나와 이 새끼야 감히 상상도 못하죠. 지금은 지금은 아동학대법이 나와서 욕을 한다든지 강압적인 행동 자체가 고소가 돼서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저희 집에서 하는데 혹시 잡으면 안 들리시죠? 여기 아이들이 낯선 행동을 하는 목적을 드라이커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관심 끄는 거다. 얘네들이 지금 이상한 질문하는 게 왜 얘들이 끼어들고 끼어들고 말꼬리 잡고 이상한 질문하고 그럴까요? 관심 끄기예요. 이거는 특히 초등 단계에서 50% 이상이 목표가 관심 끄기입니다. 그런데 드라이커스가 말하기를 여기에서 실패하면 애들이 센 척해 봅니다. 자기들끼리 뭉치고 선생님하고 거리 두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센 척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 관심 끌기에 실패하면 공격을 합니다. 수업을 공격하는 애들,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애들 그런데 초등에서는 여기까지 잘 안 가겠죠? 그러나 고등학교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행동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양상.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거 여기에서도 실패하면 애들이 드디어 현실로부터 도피합니다.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게 바로 어떤 행동이에요? 잠자기 땡땡치. 그래서 전문가들은 애들이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도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적어도 뭐 하지 않는다. 초성 퀴즈 드릴게요. 지으시오 타지 않는다. 뭘까요?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으시오.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이거 하지 않는다. 죄송하지. 장단 나왔어요. 지금 이 선생님도 맞추시지 않았나 싶은데 맞습니다. 자살하지 않는다. 이게 여기서 저희들이 많은 성찰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아이들 중에는 수업을 의도적으로 방해, 학교에 나와서 방해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참 역설적인 이야기인데요.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 학교의 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선생님들 좀 섬뜩하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 제가 수업 중 낯선 행동 문제, 사례벌 대응법 여기 다 링크해 놨어요. 제가 이거 연구한 거예요. 교사의 지시를 못 알아내는 경우, 교사의 말 뛰어드는 경우, 수업 중 잠자는 경우, 수업 시작만 하면 물 마시러 간다는 경우, 또 선택적 한몫 중. 지들끼리는 얘기 잘하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안 하네. 이런 애들, 여기 쭉. 여기 주소 한번 다시 링크시켜 드릴게요. 이거를 메모해 두셨다가, 메모해 두셨다가, 아이고, 전세지들한테 와갔네. 네, 여기입니다. 오늘 시간 이상 다 못 보고요. 네, 쭉. 사사건건 따지는,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따지니? 끼떠 따, 따가 따지는 겁니다. 이 경우 좀 보시고요. 그런데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 잘 보세요. 여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ADHD 피터 이야기로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가 있어요. 화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왜냐? 한 20년쯤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내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원본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질이 좋지는 않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반드시 보여줬으면 싶은 영상입니다. 각설하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좀 극단적인 예지만, 한 반에 두세 명의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학교에, 모든 학년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영상을 아이들과 함께 보시면서, 거의 모든 교실에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누구라고 지금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 반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nd he's probably not going to learn anything. Where'd you get your picture? Here. You had a picture of the president who? Bush. So I like where you didn't say we could be doing an advertisement for another president. Alright? Where did the president live? Sunnit. Lane Avenue. Now he's just shooting the different things. I was scared. I really was scared. 그것은 생각보다 아주 좋은 것 같지만, 다른 한쪽이 있었을 때, 어떤 부분을 생각하기 위해, 무엇이 흔히가 없을까요? 비도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나의 마리아가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마리아가 생각했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마리아가 생각됩니다.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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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첫 번째, 둘 다 요런가를 준비해 둘이 너무 좀 더 이상ited 진짜 좀 더 이상해 내가 원한 테레이비에 나한테 서야 Lan thank you 두 번째, 둘은 둘 다 소환에 있는 것이 있는 걸 음악을 배우고 그리고요, 추억 공략에 가해가 됩니다. I was pretty scared of him, because he was pushing people, kicking people, and the class didn't know what to do, so he had strangled me and already pulled my finger back, so I didn't really start off to like him. Here's a workout. Here's a workout. Peter, are you looking like? Peter, Peter. I've never seen him. Peter, Peter. 여기서 지금 우리가 피터의 행동의 목적을 잘 살펴야 되는데요. 얘가 지금 피터가 지금 피터는 외로운 섬처럼 혼자 있으면서 친구들이 칭찬받는 장면에서 얘가 열받아 하는 거 느껴지시죠?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이 뭔가 성취를 했을 때 자기가 관심받지 못하는 부분에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이 꼭 ADHD는 오래 안 만나셨으면 다행이신 거지만 내년에 만나실 수 있고 후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ADHD 애들 잡을 수 있어요. ADHD 애들 잡는 키가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지금 얘를 애 취급하고 하다 보니까 애가 자존감이 높을까요? 자존감이 낮을까요? ADHD, 예 맞습니다. ADHD의 핵심은 뭐냐면 얘네들이 친구들이 놀아주질 않잖아요. 사실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다 ADHD 아니에요? 여름철에 물구덩이 있으면 초등학교 3학년 애들 3학년까지 어떻게 해요? 다 직진하잖아요. 펑텀벙텀벙 치면서. 그런데 이제 4학년쯤 되면서 전두엽이 발달하고 그 과정에 애들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이분들은 보통 ADHD 전문가들은 전두엽 발달이 약 2년 정도 더디다고 해요. 더디다는 거죠. 얘네들은 여전히 그 물구덩이를 첨벙첨벙하고 가니까 애들이 얘하고 노는 게 점점 어떻게 돼요? 불편해지죠. 거리 두기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ADHD 아이들이 힘이 세면 가해 학생이 되고요. 힘이 약하면. 그러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반에 같이 놀아주지 않는 애들을 전부 다 저는 열 몇 명까지 애가 학폭에 요청한 경우를 봤어요. 그 반에 열댓 명이 자기를 하고 놀아주지 않는다. 따돌린다고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안이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커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장면 보세요.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강제 전학이 되겠죠? 아마도. 그런데 여기는 강제 전학을 안 시켰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교실에 상담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집단 상담을 합니다. 이 대목이 오늘 강립 피크일 거예요. 선생님들 가능하면 이 영상을 빨리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자, 뭐. 자, 뭐. 만약에 여러분이 피터를 공격한다면 피터는 어떻게 행동할까? 우리처럼 하겠죠. 제 생각에 피터는 친구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이 대목입니다. 얘네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 이런 깨달음에 도달을 합니다. 4학년. 얘네들은 학제가 2학기니까 나이로 봐서는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 포인트입니다. 피터의 문제 행동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못 본 척한다면입니다. 못 본 척하기. 그런데 만약에 피터가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피터가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이 뭡니까, 여기서. 못난 행동할 땐 어떻게 하고. 못 본 척하고. 그리고 뭔가 긍정적인 노력을 할 때는. 아이들도 아이들이 아닌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아이메시지도 상담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네요. 여기서 지금 상담선생님한테 정확히 배운 거죠. 네가 이렇게 하면 나 기분이 좋지 않아 라고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교사들이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간애들 전체가 이렇게. 그러면서 불과 몇 달 만에. 난ㅖ 난이 말자 연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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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 반에도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아이가 학교에 안 오는 날 이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그런데 모든 선생님이 동시에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4학년이면 4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동시에 그래서 2반도 하고 저반도 해서 학교 전체가 우리는 이걸 하고 있다는 인식을 받아야 본인이 애들 벌써 초등학교 3, 4학년 되면 ADHD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어본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한 선생님만 하시는 것보다 전교 선생님들이 날짜를 딱 정해서 그날은 몇 교시에 비대면 수업도 괜찮고 대면 수업할 때도 괜찮고 이 수업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ADHD 문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이 학교폭력이 가해 피해가 되거든요. 그럴 때 교사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이 아이가 낯선 행동을 하는 목적이 자존감의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터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아주 단순화시켰습니다. 결국은 애들이 피터가 애들 때리고 공격하고 수업 방해하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결국은 뭐에서 비롯됐어요? 슬픈 거죠. 우리는 그 아이가 막 센 척하고 막 이러니까 그 아이가 뭐 대단하게 이렇게 자존심이 자존감이 센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우울감에 마치 코로나에도 백신이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화이자에서 나온 것하고 뭐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듯이 우울감에 제 경험으로는 99%예요. 99% 백신이 있어요. 바로 소속감과 자존감이라는 백신입니다. 제가 발견한 것이기도 하고 또 드라이커스도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울. 낯선 행동의 핵심은 우울감인데 그것의 백신이 소속감과 자존감입니다. 시옷, 시옷감이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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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 지읗이에요. 이렇게 기억하면 편하시죠? 시옷, 이응, 지읗. 소속감과 자존감이 무엇을? 우울감을 잡아먹는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 두 가지를 선생님들께서 아무리 애들이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때그때 공격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왜 슬픈가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소속감을 주고 자존감을 향상시킬 기회를 그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백발 백중입니다. 백발 백중은 좀 그렇습니다. 백발 쏘면 99발은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변천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은 여기 제가 링크된 주소 여기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받았을 때 애들이 선생님한테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애들은 이게 고자질은 나쁜 거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와 고자질은 어떻게 다른가. 이거 교실에다 붙일 수 있도록 자료를, 파일을 제가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려받으셔서 오른쪽에 첨부 파일, 여기 첨부 파일도 돼 있는데 여기를 누르시면 이런 거 학교폭력 개념 교실에 게시할 수 있는 자료들 여기 보시면 남의 잘못을 말해요. 이건 불법을 말하는 게 신고인데 남의 실수, 남이 실수했어. 방구를 꼈어. 그러면 그게 실수고 허물이지 그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애들에게 구별을 해주는 거. 안 하면 방관자가 된다. 안 하면 몇 장인가 돼요. 이렇게 자료를 첨부 파일로, 한글 파일로 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또 적절한 이미지로 만들어서 교실에 게시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라이프 스킬을 통한, 라이프 스킬은 삶의 기술, 사회적 기술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는 선생님들 이거 필수적으로 해주세요. 선생님들도 참여해주세요. 보세요. 찌질이 올림픽 퀴즈. 어느 날 친구 B가 C에게 다가와서 야, A가 하나 보고 뭐뭐라고 했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A, B, C예요. B가 전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C가 분해서 어쩔 줄 모르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선생님들은 A, B, C 중에 누가 가장 찌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답 여기 채팅창에다가 뒷담 깐 내 A, 뒷담 전하 내 B, 뒷담 듣고 화내 나의 C. 가원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1분 드릴게요. 1분 안에 참여해주세요. 참여하시면 제가 상품 드린다고 했어요. 시작! B, C, B, B. 뒷담 전하는? 뒷담 듣고 화내. 1분 안에 참여해주세요. 2분 안에 참여해주세요. 2분 안에 참여해주세요. 가장 오케이. 이미 과반수를 넘어간 것 같죠? B, 이게 여기 원본 파일이 역시 링크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의. 여학생들의 폭력은 관계폭력이 많죠.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쯤부터 애들이 집단을 형성하면서 뒷담이 왕성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학습지를 가지고 애들에게 시간이 있을 때 직접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뭐가 가장 애들이 볼 때 찌질하다고 보느냐. B가 가장 찌질하다고 봐요. 뒷담을 전하기. 그래서 이걸 통제를 내셔서 ABC에서 통제 내서 교실 뒷면에 뒷문 드나드는 데에 거울이 있으면 거울 옆에다 이걸 이렇게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뭘 막을 수 있다. 뒷담을 막는 데 아주 효율적입니다. 왜냐. 뒷담을 전하고 싶은데 여기 지금 뒷담을 전하는 아이는 찌질하다고 했기 때문에 행동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애들은 신체폭력이 많습니다. 이거는 애들은 생일빵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시작되지 않는가 싶은데 생일빵이라고 하면 때려요. 실제로. 그런데 여기 학습지를 주면 얘네 둘이서 얘에게 총을 겨누고 있죠. 얘네들은 재미있어요. 그런데 얘 표정을 보세요. 얘는 두려움에 떨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친구에게 어떤 위로의 편지를 써보겠니? 라고 해보는 겁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에서 그래서 생각하는 생각해보는 학습지들 여기 수백 장만 들어놨어요. 오늘 선생님들은 저를 만난 것이 before and after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학습지를 목록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네. 보세요. 제가 틈날 때마다 만든 게 한 200종류가 돼요. 화를 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학교폭력 예방 퀴즈인데요. 여기 강솔초에 집사람이 만든 거 제가 쓰고 있습니다. 여기. 길에서 주운 돈은 주인이 없으므로 내가 가져도 된다. 이거를 만들게 된 사연이 있어요. 집사람이 저한테 학교가... 저희는 퇴근하면 한 30분 정도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여보, 그 사물함 위에 있는 우유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는 애가 있더라. 그랬더니 애가 내 친구 남의 걸 먹으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애가 그러더라는 거죠. 뭐 여기서 사물함이 있으니까 주인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상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속상해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죠. 저도 계속 공부를 했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그랬더니 주인 없는 물건은 없다. 다. 여기 길 가다가 돈을 주어도 이것이 만 원짜리니까 내가 참 착하게 살았더니 돈이 더 내게 오네. 그렇게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애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그렇죠? 절도죄다. 여기 가시면 파워포인트 14911 가시면 워낙 양이 많아서 여기 가시면 여기 첨부파일에다가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첨부파일. 그리고 선생님들 저의 비기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가시면 제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폭력예방퀴즈를 저는 전부 퀴즈를 만들었어요. 애들이 뭔가 낯선 행동, 위험한 행동을 하면 그거를 다 검색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나쁜 행동은 거의 다 범법입니다. 불법행위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퀴즈식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선생님께서 이거 내려받으셔서 여기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주인 없어 보이는 후진 자전거가 있어서 혹시나 계속 타다가 갖다 놓으려고 하다가 숙령아저씨에게 붙잡혔는데 훔칠 의사가 없었으므로 나는 무조건. 이거 전부 실제로 제 35년 제 교직 경험들이에요. 다. 새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모은 거.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이런 것을 선생님께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10년 치를 제가 한글 파일로 다 올려놨어요. 10년 치를 여기 한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 저장하셔서 애들이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가장 빠른 시간에 하시는 것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식기 전에 칭찬하고 식기 전에 나무라야 돼. 그런데 나무라일 때 말로 나무라지 않고 애야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애야 이거는 불법행위고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 너는 애가 이건 정유이탈을 죄도 거창하죠. 이게 다 여기 특수절도고 밑별절 절도고 이런 것을 조기에 안내해 주시면 애들하고 싸우지 않고 학급의 평화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10년간 문제 다 있어요. 선생님들이 집사람의 경우에 들은 걸 제가 다 그것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선생님들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여기 오셔서 하시고 이런 거 이거는 상해죄, 요즘에도 초등에서 의자빼기 하다가 꼬리뼈 부러지면 치료비 다 내야 되고 얘가 의도성이 있다고 보면 이게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알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노래 하나 들으시고 1, 2, 3, 4, 5, 6,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로 하는 인성교육입니다.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센 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인은 우울감 낯선 행동의 예방 엄지 척이 답 서로 돕고 인정해주면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친구 네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인데 치매 걸리셨어요. 치매 걸리신 지 4년째 되시는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율동을 했더니 어머니께서 따라 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 요거는 이제 녹아바 녹아바라고 했죠. 이것을 통한 예방제육 자 낯선 행동의 목적 뭐였죠? 1번 오케이 관심 끌기 센 척하기 센 척하기 실패하면 공 이렇게 손가락 공격하기 센 척하기 어깨 허리에 두 손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공격하기 손가락 그 다음에 도망가기 원인은 뭐다 무슨 간 우울 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낯선 행동의 예방은 무엇이 답이다 엄지 척이 답이다 그리고 서로 두 손을 마주 잡고 서로 돕고 그 다음에 인정해주면 서로 돕고 인정해주면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친구 네 자 선생님들 같이 하고 읽었습니다 낯선 행동 고개를 삐딱하게 낯설다 낯선 행동의 목적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시시시작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센 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인은 우울감 우울감 우울어 우울어 2절 엄지 척 시작 낯선 행동의 예방 엄지 척이 답 서로 돕고 인정해주면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친구 네 이 노래 여기 제가 이 영상 여기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 거 영상 보시고 그래서 애들 이거 가르쳐주세요 네 애들이 애들이 결국 낯선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큰 서포터들은 누구다? 네 어머니 아버지보다 바로 이 애들입니다 5번 다섯 번째 어울림 어울림은 잘 알고 계시고 보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학부모 상담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행동이 발생한 같이 한번 보실까요? 행동이 읽어보세요 시작 행동이 발생한 후 대처하는 것보다 방지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예 제가 학부모 상담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올해는 비대면 상황이어서 줌으로 하시던가 했을 텐데 학부모 관 학부모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 이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어떤 제가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아이 우리 반 애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아이의 부모겠죠 물론 아이의 부모의 양육 태도가 좀 바람직하지 못할 때도 있긴 하지만 가장 많은 자원과 가장 많은 정보와 가장 많은 애정을 가진 사람은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소통하는 것은 막대한 자원을 갖고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사에게 학부모와의 소통 보다 노성비 높은 일이 있을까 노성비 노력 대비 가격 대비 성능이 아니라 노력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도 엄청난 에너지를 엄청난 자원을 엄청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요즘 안심번호를 쓰는 학교도 있는데 휴대폰 번호를 공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때 주의하실 거는요 집사람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집사람이 성민초등학교 근무할 때인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운동장에서 체육시간에 발야구를 하는데 일로에 있던 아이가 집사람은 심판을 받겠죠 그런데 일로에 있는 아이가 갑자기 스르르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스르르 넘게 당황스럽죠 뭐 볼에 맞은 것도 아니고 누구랑 부딪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당황해서 저하고 그날 정말 초를 다투면서 그때 문자를 주고 받았거든요 그래 그럼 일단 119로 요청해라 그런데 119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교장 교감 선생님의 차를 이용해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부터 해라 그리고 학부모한테 최대한 빨리 연락을 해라 그런데 그 당시에 문제가 뭐 어머니한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집사람이 아버님 전화번호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연락이 돼서 맞는 뇌 병원에 왔는데 병원에서 문제가 심각한 게 내가 위에 뇌종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 뇌종양 때문에 얘가 쓰러졌는데 그때 저희가 했던 거는 요즘에 070 말고도 010으로도 스팸이 오죠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010 등록 안 된 전화 다 받으세요? 저는 이제 자꾸 이런 스팸들이 늘어나니까 전화 받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집사람 번호가 학부모님들과 평소에 소통을 하지 않아서 집사람 번호가 등록이 안 된다면 안 되어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끔찍한 일이 되는 거죠 나중에 법적인 책임까지 묻지 않겠습니까? 연락이 사고가 났는데 연락을 하루만 몇 시간 뒤에 준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견딜 수 없어 할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 번호를 공개해야 하느냐 문제보다 일단 핫라인 부모님과 언제든지 아이들이 위기상황 발생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그것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 그것이 뭐 휴대폰 번호이든 아니든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 이건 중등해서 일어난 일들인데 좀 어처구니없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학부모와 소통하지 않는 건 무엇을 준비하는 거다 재앙을 준비해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재앙을 준비하는 것이다 제가 영어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원서를 수입해가지고 세 권의 원서를 수입해서 전 곰곰이 꼼꼼하게 공부를 한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제 체험이 아니라 체험과 이 책 세 권의 책들을 요약 액기스만 드리는 거예요 책 제목이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부모와 대하는 법 화난 엄마 어려움에 처한 엄마 두려워하는 엄마 또는 저스트 플레잉 프레이지 그냥 미친 이 제목 좀 끝내주지 않나요?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는 그냥 제정신이 아닌 부모님들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우리가 세상 지나다가 요즘엔 미친 개는 없을까요? 미친 개한테 물리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힘든 어머니 부모님들을 만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법을 잘 익혀두셔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그래서 몇 가지 팁을 제가 여기 맞습니다 여기 링크 파워포인트 제가 부장님께 파워포인트 보내드렸거든요 여기 링크 클릭하시면서 이렇게 팁을 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학폭 발생했을 때 이 네 네 주의하실 점 몇 가지 소개 드릴게요 첫 번째 담임선생님께서 얘는 가해고 얘가 피해라는 표현을 하지 마실 것 그거는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일체 그런 표현 쓰지 마시고 학교폭력 관련 학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무관하지만 아무개는 가해고 아무개가 피해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제 경험으로 보니까 아마도 이거는 뭐 사회봉사 정도는 사회봉사 정도는 받지 않아요 이런 얘기도 일치하지 마실 것 그거는 우리들이 해야 해서 괜히 담임이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처벌을 할 의사가 있구나 하는 오해만 받으실 수 있어요 일체 항구하지 마시고 두 번째 좀 선생님들께서 좀 이런 건데 저는 중간에서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거는 피해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산술적인 중립 이게 이제 그렇게 들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아예 하지 않으실 거 그 다음 학폭 발생해서 학부모님이 오셨어요 그럴 때 제가 쓰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학부모 상담할 때 교실에서 안 합니다 교실은 어차피 담임이 갑이 되고 학부모가 을이 되는 그런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에 학부모 회의실 같은 조용한 공간 그리로 딸을 모셔서 이렇게 차도 한 잔 대접하면서 만나실 때 그냥 그냥 말로 만나지 마시고 그동안 있었던 선생님이 누가 기록한 모든 자료들을 그것들을 이렇게 사본을 해서 파일에 정보 파일에 딱 하셔가지고 그걸 드리고 그걸 5분이고 10분이고 좀 읽으실 시간을 드리세요 왜 그러냐면 학부모님들은 유감이지만 아이들이 어려우면 부모님들도 학창 시절에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논문들이 다수예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학교 온다는 자체가 그래서 교사의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본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 읽으시면서 적자 생존이라고 적는 자만이 살아남아요 이렇게 보시면 부모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 담임은 우리 아이에게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시간을 주실 수 있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건데요 학부모님이 감정이 격해 있을 때 그때는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러면 화가 난데 불을, 휘발유를 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살아나가는 기술인데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애가 뭔가 감정이 막 북받쳐 올랐을 때 그때는 뭐부터 하시는 게 좋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에 있던 남편이 뭐가 화가 나가지고 이럴 때 그럴 때 혹은 남자가 잘 못 되는지 아내가 학교 갔다 가서 힘들어 할 때 그때 해설해 주고 설명해 주려고 하지 말죠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그랬어? 쩌는 표정 지으면서 아우 힘들었겠다 이렇게 그게 좋죠? 어머니들 제가 울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눈을 마주 보면서 자식 키우기 정말 힘드시죠? 이렇게 해보세요 자 연습 시작 이렇게 쩌는 표정을 쳐야 돼요 자식 키우기 정말 힘드시죠? 시작! 자식 키우기 정말 힘드시죠? 이러면 이래가지고 제가 어머니들 많이 울렸어요 선생님한테 잔소리 들을 거로 생각하고 왔는데 공감해 주니까 그냥 와르르 물러져서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본인이 마음이 차분해지면 답은 본인이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애들하고 상담도 마찬가지잖아요 애들이 감정이 격해있을 때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 근데 아주 까칠한 학부모의 경우에는 전화로 할 때도 선생님께서 전화를 녹음하셔도 됩니다 당사자 녹음은 불법이 아니에요 그걸 유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어떤 증거 자료로 제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생지부장할 때 거의 늘 녹음을 해놨어요 학부모님도 녹음하시는데 저도 녹음을 해놔야죠 저도 방어권이 있으니까 그 다음 아까 학부모께서 제가 어머니가 침해라는 이유를 왜 말씀드렸냐면 침해가 겪어보신 분은 좀 아시겠지만 참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실 때 그럴 때마다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바로 이거예요 제가 인지증에 대해서 치매를 인지증이라고도 부르는데 치매에 대응을 할 때 치유적 거짓말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지금 미국 학회에서 치매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어요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을 설득할 때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반목듯 해요 똑같은 일을 얘기해도 집사람이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집사람이 가령 친정에 갔다 와야 돼요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아버님 생신이라든지 갔다 와야 되죠 그럴 때 친정에 갔다 온다고 안 해요 지금 나가서 사는 손주 손주가 지금 나가서 직장에 멀어서 분가해서 살거든요 아들 집에 청소하러 갔다 올게 그러면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왜? 자식보다 더 귀한 게 손자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거짓말 안 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저강이 되어서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된다고 생각되면 적절하게 거짓말로 둘러대세요 가령 학교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러면 그때에 대해서 바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교감선생님하고 상의하고 연락드릴게요 교감선생님께 여쭤보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밥 먹듯이 교감선생님께 그냥 일 보시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열이라는 게 한 십몇 분 지나면 가라앉잖아요 그럼 교감선생님 그런데 또 전화 왔어요 죄송해요 교감선생님이 출장을 가셨네요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에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말자 치유적 거짓말 그 다음에 학교 밖 관계적 폭력 여학생 사이에 관계폭력 예방 한 시간만에 하려니까 무척 바쁘다 여기 여학생들의 관계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연구를 하신 선생님이 여기 파워포인트를 올려놓으셨어요 이거 특히 이제 초등 3학년 4학년 정도 4학년 선생님은 필수적이죠 이거 꼭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서 여학생들의 소통 교육 하시고 회복적 서클 애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관계가 틀어졌잖아요 그거 회복하는 거 사실은 너무너무 간단해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 잠깐만 들어보실게요 교실에서 투닥투닥 싸웠어요 수업 중에 어떻게 순간적으로 이런 얘기 아니 뒷주머니에 손 넣고 있었는데 밀었어요 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데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 근데 넘어질 뻔해서 화가 났어요 네가 당황했어 아까 그때 넘어질까 봐 어느 정도로 넘어질까 보여줄래 한번 그대로 그대로 일어났어 이게 지금 경매사안인 경우에 그렇지만 관계폭력이라는 건 사실은 같은 동네에서 살아가지고 몇 년 묵은 그런 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소하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이겁니다 당사자를 양옆에 놓고요 얘가 한 말을 얘가 얘한테 직접 하지 못하게 하고 얘가 한 말을 선생님이 받아서 얘한테 전해주는 거죠 아 넌 그랬어? 아 얘는 그랬네? 아 얘는 그랬다는데 너는 그때 기분이 어땠니? 얘가 그때 기분이 어땠다는데 너는 어떻게 했니? 이거 반사놀이 저는 이걸 반사놀이라고 해 반사놀이 이건 뭐 거창하게 회복적 써클이라고 하는데 그냥 아 그랬어? 그랬구나 아 그랬니? 그랬어 그러다 보면 이 갈등이라는 건 어차피 오해에서 생기는 것이 거의 대부분 아니겠어요 왜 2년, 3년을 이렇게 무거워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싸워가지고 그 싸움이 막 중학교, 초등학교에 와서 막 화산처럼 폭발한단 말이에요 작심하고 그냥 들어주시기만 하면 이 관계폭력은 해소가 되더라 근데 다만 다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선생님이 제가 회복적 써클을 2시간까지도 해봤어요 어머니가 아 아 넌 그랬어? 아 그랬구나 아 그랬니? 아 그랬어? 2시간 나니까 지네들기고 나중에 울고 하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교사는 어떻게 돼요? 그 말 들어줄래니? 그 슬픈 이야기 앞에서 맞장구 쳐줄래니? 우울이 젖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사들은 저는 지금 이렇게 봐요 교사는 시대 우울의 쓰레기통이다 우리는 3대 의무가 있으니 비우고 닦고 말리자 말려야 돼요 지금 아차산에서 제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막걸리가 경사면에서 쓰러지지 않게 신발에다 넣으면 막걸리가 쏟아지지 않습니다 여자는 매일 이러고 살아요 집사람이 초등교사고 어머니는 홀어머니인데 같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집에서 먹으려고 하니 자꾸 시어머니가 잔소리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저녁식사 때문에 그래서 벌써 15년 됐는데요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저녁밥은 또 조금만 먹어도 된다며 막걸리 한 통하고 김밥하고 이렇게 저녁을 바깥에서 해결하고 들어갑니다 15년쯤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든 선생님 저는 단톡방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단톡방에 제가 한 3만 명 정도가 단톡방에 계세요 선생님들이 힘든 걸 이렇게 정말 수족관처럼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힘든데 휴직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교육감 시도교육감님들한테 간곡하게 부탁한 게 돈 급여 안 줘도 좋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휴직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얼마 전 4년 전인가요? 자율연수 휴직이 도입이 됐죠 이게 다만 자율연수 휴직이 질병휴직, 육아휴직, 간병휴직을 지금 점점 늘어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사실은 본인이 힘들어서 들어가는 거죠 육아휴직 꼼꼼히 챙기는 게 힘들거든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자 그냥 무급이라도 좋으니 해서 지금 됐는데요 지금 그게 10년에 한 번 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법이 바뀔 거예요 법이 이제 10년 이상 또 다른 법이 지금 머지않아 바뀔 거예요 교총도 찬성하고 정료조도 찬성하고 교육부도 찬성합니다 이거 자율연수 휴직이 10년 터울로 될 거니까 너무 아끼지 마시고 꼭 필요하시면 연수 휴직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러셀 바클리의 말 가장 사랑이 필요한 아이나 가장 사랑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사랑을 요청합니다 낯선 행동을 제가 연구하면서 정말 그 낯선 행동들 밑바닥에 아이들은 슬픔이 있다는 걸 깨닫고 러셀 바클리가 ADHD 전문가입니다 자 시간이 줄인다고 줄이는데도 그렇습니다 형성평가 1번 이거 100점 만점에 5점짜리입니다 1번 X 그렇죠 부모가 몹시 흥분했을 때는 설득보다 공감을 선호하도록 한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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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학부모의 민원이나 법적인 소송이 걱정되는 상황에서도 녹음을 하면 불법이다 OX 네 네 X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들도 복사해서 전화드릴게요 오늘 복수 문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아이고 고현재 선생님한테만 갔네 고현재 선생님한테만 갔네 고현재 선생님한테만 갔네 고현재 선생님 고현재 선생님 고현재 선생님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저는 그럽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요 그럼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이 얻을 이익은 뭐냐 이거를 가해든 뭐 피해든 그 양쪽 부모님에게 끝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시옷, 시옷을 통해서 애가 시옷, 지옷해야 합니다 라는 것만 강조합니다 계속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일까요? 시옷, 시옷을 통한 시옷, 지옷 그렇게 하면 나중에 결국은 어머니들이 흔들리다가도 어른이 어른 나와야지 무엇이 중요한데 학폭이 뭐가 중요해 생활기록부 기록되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나중에 삭제되는데 무엇이 중요해 무엇이 국제고 못 가서 국제중학교 못 가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오늘 강의의 포인트입니다 시옷, 지옷을 통한 시옷, 지옷이 우리 학교폭력을 맞이한 우리 부모님들의 어른들이 지니어야 할 태도다 나도 이 일을 통해서 아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무엇일까요? 성찰을 통한 무엇? 성찰을 통한 무엇? 오케이 정답 나왔습니다 네 끝까지 부여잡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사안이 정리가 됐을 때 이 아이가 두 두 아이가 성장해 있기를 기원한다는 거 그러면 부모님들도 나중에 결국은 정신 차리시더라고요 네 아이고 6분이나 최고의 명강인은 휴강이요 그 다음 명강인은 빨리 끝나는 건데 아쉬움을 어쨌든 약속된 시간이 1시간이었는데 제가 오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으시면 이거 제 카톡 아이디예요 ICT SONG 카톡 아이디니까 친구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ICT SONG로 아니면 채팅상에도 적어주셔도 좋은데 오늘 강의 중에 그 다음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도움됐던 거 그거를 좀 한 말씀 써주시면 제가 다음에 학교폭력에 교육할 때 그 부분을 좀 더 그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적어 주셔도 좋고요 혹은 카톡 아이디 ICT SONG 여기 찾으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또 질문도 저는 수시로 상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감 써주세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